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원풍 되겠습니다. 원풍 코드번호 0083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12일 10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원풍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해외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8% 나스닥지수가 마이너스 0.03% S&P500G 또 마이너스 0.29%로 약부압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자산 매입속도를 조절하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조금씩 긴장감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구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전적 의미로는 끝이 표적하다라는 끝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금리 인상을 올린다는 의미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헤이록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가격 급변동에 따라서 증시가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되구요. 지수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대응 방법은 조금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푹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오늘 원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원풍이라는 종목은 윤석열 차기 대선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시가총액이 이제 806억입니다.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민 대표이사님께서 55.12%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구요. 보시면은 산업용 타포린 그리고 광고형 플렉스 원단을 생산을 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60여 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아크릴판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신소재 사인 플렉스 제품을 개발을 해서 세계 최대 생산 설비와 광고형 산업용 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회사가 굉장히 튼실해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것들 거의 보면은 재무가 굉장히 적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재료로 올리고 있는데 원풍이라는 종목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좀 말씀해 드리고요. 최근에 수급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다고 하냐면 여기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고 기관 쪽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쌍바닥을 좀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한 번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보자 부채가 많이 없죠. 부채가 많이 없고 단기차입금도 거의 없습니다. 이익인여금이 558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튼실한 회사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투자활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영업활동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돈을 조금씩 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불러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6,800원 정도를 뚫게 된다고 한다면 7,000, 8,000원까지도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상황 같은 것들 좀 얘기해 드리고요. 시황 분석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텔레그램 친구 추가하시면 정보들 많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9시에 엘컴텍 현재가 1,600원 정도 매수를 해드렸는데 김용재 소장님께서 오늘 15.67%까지 수익을 드렸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품 종목이었는데 단기 종목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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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